기후 위기 때문일까요? 알 수 없는 날씨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벌어졌습니다. 아랍에미리트 하면 사막과 더운 날씨가 떠오르는데요. 현지 시각 12일, 일부 지역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. 소리 들리시죠? 하늘에서 마치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사막을 하얗게 덮은 게 바로 우박인데, 크기가 골프곡만 한 것도 보입니다. 아부다비와 알아인 등을 덮친 우박에 주민들은 공원으로 나와 신기해하고 눈사람 대신 우박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. 전국의 기온이 7.6도씨 안팎이라고 하는데, 불안정한 날씨 탓에 정부 당국은 실내에 머물러달라고 안내했습니다.